내년 6.13 지방선거를 5개월이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해안권 발전본부, 이청사, 승격 등을 공약하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이철우, 김광림, 박명재, 남유진 등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동우 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도 오늘 경주시청에서 인구 2배, 일자리 2배 등을 공약하며 경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준하경 전 경북행정부지사 등 2명으로 늘었고 앞으로도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